로마서 5장 7절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의 모든 성도들을 승리케 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을 받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크긴 컸지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지 않다가 20대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말씀이 있어도 그 중에 제게 딱 정말 저를 붙잡아준 말씀이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과학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저희에게 역사 속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정말 우리가 믿는 여우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감 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고 무활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도 확실하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내게 임하냐 나에게도 역사하냐 이 부분에 대한 제 마음에 확증이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고 매달리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요. 마치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아닌 다른 가면 쓰고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중 가면 언젠가 불편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씩 세상에 적응해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과 나 아닌데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확신이 없으니까 점점 신앙생활을 나 아닌 다른 옷 하나를 입고 있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연구하고 있을 때 이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흡증하셨느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믿어도 될까요? 왜냐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예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냥 아멘인데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들어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이르지 못했을 때 이런 부분들로 제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게 정말일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려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였고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미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여 불러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 또 질문 또 질문 기도 또 기도 어느 날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불가항력적 은혜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제한적 구원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랑을 받은 건 아니구나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네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셨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흔들리는 신앙의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제게 와닿냐면요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좋다 안 좋다 내게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거는 팩트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팩트구나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사랑한다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 그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지금 환경을 보면 하나님 전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죠 이런 불신앙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의심이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저 밑에 깊은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냐 하시고 먼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해서 완전히 끊어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나의 시간표에 내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속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단 하나도 이뻐할 만한 구석이 없을 그때에 먼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강한 주의 오른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속에 풍성한 승리와 응답을 누리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릴만한 사건도 있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허아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서요 이간질 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손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화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배신감 화남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이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단이요 한두 가지 사건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그 한두 가지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여정인데 우리에게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을 심어놓고 중요한 순간마다 리모컨 누르듯이 그 부분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인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요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속 제자리에 돌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설교가 아니고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의 감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부터 바울이 확인하고 로마 그 핍박시기를 통과한 성도들이 누렸던 믿음부터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역사하셨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 속에서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능력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현장을 살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복음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21세계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참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하 모든 죽었던 것들이 무너졌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임하며 무엇보다 이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